고춧가루 고등어 묵은 줄 알고 네 고등어 구이 좀 주세요 고등어 구이 1, 8절 고등어 구이 하나 고춧가루 이 원호가 미리 성탈 소개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적수된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호수에 연결하는 거야 직수하고 추진자 눌러주세요 오빠 네? 아니요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오빠 추진자 좀 눌러주세요 오빠 아저씨 오빠 이렇게 하늘 너무 잘 자리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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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후라이다 공깃밥이다 이분 땡초입니까? 안땡초요 땡초 드릴까요? 어이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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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히 먹겠습니다 하나 더 드릴까요 안땡초? 고추 하나 더 드릴까요? 네 이걸 옆으로 옮겨야돼 옆으로 다 옮겨 뭐로 옮기라고? 바스로 옮겨야돼 요 판결이 지나가야 돼 이분 몇시 부터에요? 7시요 몇시 까지에요? 오후 10시에요 밤 10시 까지다 고등어가 맛있다 이 집은 닭고맙고 안이 가야 돼 이분 잘 찾을까? 이분 잘 찾을까? ソース 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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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지마라 이제 네 신고한다이 전하면 뜬다 네 흐흐흐흐흐 지은재야 응? 식사신장 우여 네 강아지는 하지마라이 네 장난이잖아 하지마라이 집에서 찾아간다이 아침부터 밥밥도 이 새끼들이 진짜 영어빵도 신고한다이 장아지는 하지마라 네 이 집은 고등어 조림하고 묵은지에다가 고등어 조림하고 생선구이 이거 맛이세요 이거 대구탕도 팔고 삼겹살 묵은지 그 다음에 칼치 묵은지 꽁치 묵은지 뭐 청국장 뭐 별의별까 다 팔아 맛집이니까 아침 이 시험 부터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우리 땅이 형이 딱 왔어 안녕 음 왔으면 추천 제거다 음 음 어 누나 사랑해요 댄스는 언제 하시나요? 네 지갑에서 카드 긁으면 끝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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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젤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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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오빠 이거 수염 아니에요 미친 영감 아니야 맥래장 오셨어요? 이게 수염물 보여요 오빠? 웬일이니 웬일이니 어머 재수없다 얘 어머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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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쇼 아이 또 뭐야 또 여자들 또 왜 아 이거 왜 왔어 너 방송 보고 왔냐 어? 빨리 가라 아 아니네 식당 아주 식당하자면 되그라네 아이씨 아이씨 뜨겁다 뜨거워 아휴 제로가 이씨 제로가 제로가 이씨 아휴 힘들어 먹고살기 힘들어 아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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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아프리카 여캔들이 나보다 더 예쁠까 예쁜 나는 여포라 외로워요